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화 앞. 이제 대통령실이 답할 차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으로부터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국방부 전화가 올 것을 알려져 경찰청에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박모 행정관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의 갈등도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개입해 사건 이첩을 회수하도록 조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해 사건을 회수하도록 했습니까 박모 행정관은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수사에 개입한 것입니까 마침내 대통령실 수사 개입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수사 외압을 부인할 셈입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이제 대통령실이 답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자